여러분들 셀트리온이 지금 뭔가 좀 조용하죠? 우선은 셀트리온이 GPM 자체가 개선이 시작된 게 1분기 이후에요. 1분기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 다 끝나가는데 이번 달만 지나면 자 보세요. 향후 3년에서 4년간 램시마 SC가 이 셀트리온의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10월에는 어떻게 되냐? 뭐가 남아있죠? 미국에서 승인 대기죠. 대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셀트리온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어느정도 회복할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25년 예상치만 해도 11개의 제품에 대한 그룹 매출만 해도 6조가 넘어요. 영업이익만 1조 6천억 이상이 나온다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면요. 셀트리온이 너무나도 저평가된 거예요. 또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체도 계속해서 삼각비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재산면에서 봐도 너무나도 저평가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만큼 36만원은 무리더라도 20만원 중반대까지는 충분히 이제 안착이 가능한 재료들이 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총이익률을 좀 봤을 때는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점점점 하락폭이 줄어들어서 거의 저점을 찍었다는 거죠. 자 올해부터는 이제 진단키트 자체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 핵심이 약가가 방어되는 이 램시마 SC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특히 유럽, 이 유럽 쪽에도 이 IVSC라고 듀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MS는 24년 말로 75%가 확대되고 있죠. 좀 뭔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은 셀트리온이 정말로 괜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약이죠. 신약.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정말로 긍정적인 약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또 레미케이드라는 약가와 또 비교될 거예요. 그래서 좀 시밀러, 특히 시밀러 약품이 또 핫하죠. 이 바이오 시장에서도. 부른매출이 정말로 이 정도면은 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폭을 찍지 않을까. 지금 22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6,470억 정도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 한 8,000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1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이 가치가 다시 한번 더 옛날에 주가를 슬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셀트리온을 주시를 해야 되는데 다들 셀트리온 주식 뭐 찾아보면 많잖아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좀 뭔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에. 하지만 셀트리온 고정주주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걸 원하잖아요. 어차피. 급등 안 나온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사놓고 언제 팔고 다시 눌림목에 다시 물량 보유하고 안 한다가 다시 사고 이런 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다들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 개발비도 그렇고 공장 설립을 통해서 유무용 자산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그 밑에 또 그룹의 또 헬스케어 쪽도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신규 제품 성과로도 계속 이어질 거고 얘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시장에서 지금 토해받고 있어서 그렇지 옛날처럼 이렇게 한 번 가는 그림이 완성될 건데 아무튼 유플리 아마 미국의 MS도 확보되고 그 이외에 졸레어, 스텔리라, 아무튼 그런 바이오시밀러 같은 약들이 제품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출시가 되면 분명히 셀트리온은 주가 엄청나게 올 거예요. 어차피 얘들은 또 외국인 비율도 좀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알아서 주가를 올려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요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들 셀트리온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게 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번 매수매도를 하면서 셀트리온을 한 번 같이 수익을 제대로 벌어보려면 저와 함께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탁점도 잡아드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기 제가 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셀트리온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제가 초대를 해드려서 셀트리온의 실시간 정보들 등등 이런 걸 하나 하나 여러분께 다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면서 어느 목표가 설정하더라도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고 이런 단타도 같이 한 번 해보면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주식 노하우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기업을 잘 평가하고 잘 파헤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와 함께 셀트리온을 매수매도 해보실 분들은 저에게 이쪽 방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카톡방에서 들어와서 주식을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셀트리온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이 복잡하고 시끄럽거나 해서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셀트리온 전략사료집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 안에 제가 목표가도 1차, 2차, 3차 다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가도 손절가 혹은 비중을 어떻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안정적이고 최대한 수익을 많이 뽑을 수 있는지 이런 매매 전략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셀트리온으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 개인 번호로 셀트리온 뒤에 두 글자만 더 써주세요. 자료. 이렇게 여섯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5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3프로 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 8203 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